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3부 4부는 한 주간의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경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자 이런 동향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승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는 미국 연준 fomc 기준금리 인상으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올렸는데 승자가 됐어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는 주름살을 더 깊게 패게 하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파월 연준 의장에 주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월스테이트도 그렇고 우리 또 증가도 그렇고 연준 파월 의장이 이번 이제 fomc에서는 빅스텝이 예상됐는데 내년 1분기쯤에는 조정하지 않겠나 0.25% 정도 베이비스텝으로 갈 거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일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당분간 계속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전화해서 기준금리 이제 좀 조정해라. 미국 경제도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무서운 것이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일하는 미국은 그래도 연준이라도 돌아가고 있다. 연준에서는 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흑구름이 올 것이다. 퍼펙트 스톰. 그런데 지금 이게 대단한 게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cpi에서 7.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또 아래로 내려갔고. 상수포구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하고 비교해도 내려가서 이제 예상치보다 하해했다. 내려갔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 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연준 위원들이 그랬습니다. 더 많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미국 연준 위원들은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승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미국이 정말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을 때 80년대 초반까지 4%, 5%포인트 그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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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그렇게 올리면서 미국 경제를 해생시켰던 바로 그 연준 위원들의 면모가 저는 지금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한은도 중요하고 금통위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1월 정도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오늘 어제 이제 fomc에서 올리면서 우리하고의 한미 금리 차가 1.25%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당장은 아닌데 내년 초가 되면 좀 빠져나가지 않겠냐. 이런 데 대비를 해야 되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보폭이 축소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연준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이게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 주가 지수가 초기에 스타트할 때는 굉장히 막 빨간색이었는데 오후에 되니까 이제 다 파란색으로 드바뀌는데 아마 이 연이 미국의 fomc 소식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갤럽 오늘 나온 자료 보니까요. 내년도 전망 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게 6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3월에는 내년도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가 33%밖에 안 나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부정적 견해가 상당히 전망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대기업이 우선 타격을 받기보다는 서민들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미국 경제성장률이 1.2%에서 연준에서 0.5%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국내도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bnk 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동남거리 지금 1.6%로 전체보다도 전국 평균보다도 낮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내년에는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걸 누가 대비하고 있을까 대비는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내년 경제성장 2% 이하.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또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보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예상을 다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이게 하향 조정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imf가 한국의 집값 하락 경고를 상당히 지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치명적으로 지금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끌족 그리고 집값이 계속 분양 그러니까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건설사의 부도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에 초반 그러니까 새해에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경제를 잘한다라는 평가보다는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미 금리 차가 1.25%포인트가 지난 2000년 10월에 1.5로 최대치에서 그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차이가. 그러면 이게 환율이 또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수입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인플레이션이 더 거칠게 불어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주변 국가들에게 교육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년 취업 일자리도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물가가 발등의 불이이기 때문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동전의 양면으로 경기 침체를 또 불러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지금부터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상당히 국채 경험이 풍부하고 imf 국장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아인으로는 가장 탁월하게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금리 인상에 그래서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우리 금리를 올릴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금리의 최고 목표치를 3.5에서 한 3.7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내년에 미국 연준이 더 올리게 되면 이 한미 금리차가 계속 유지되고 그럼 우리 정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24년에 미국의 지금 물가 예상치도 2.5%인데 2%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까지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 경제는 주름살이 펴지기가 쉽지 않다. 이 인식을 과연 정부나 국회가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글로벌 경제가 침체한다면 우리도 침체를 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쨌든 경제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자 이은영 소장님은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김만배 씨를 꼽았는데요. 김만배 씨가 이게 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던 사람인데 승자예요? 대장동 일당인 분인데 그래서 앵커님도 이거 역설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역설을 봤고요. 지금 승자를 꼽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그래도 김만배 씨를 꼽은 이유는 지금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빅데이터 분석량을 보니까 특히 극단적 선택한 보도가 된 날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시사 프로에서 지금 안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언가 누구에게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냐. 검찰이냐 이재명이냐. 그러면 그 속에서 본인의 진술이 이제 앞으로 달라질 것이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영에 따라서 해석이 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양쪽 진영에 나오는 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는 분들의 동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수사의 축이 좀 바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축이 어느 쪽으로 바뀔지는 각자의 또 해석 진영의 어떤 시각에서 해석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사건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향후 대장동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한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축이 되고 기축재문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제 이은영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가 일단 김만배가 극탄적인 시도를 극탄적 선택을 시도하게 됐냐면 이름 그대로 김은 또 금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금만배. 자기 투자금에 1만 배나 올렸다고 해서 지금 김만배 아니겠습니까? 1만 배는 아니에요. 1,000배. 1,000배 올렸습니다. 제가 좀 과장법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투자금에 찬대인데 어쨌든. 진담으로 받아들이시군요. 그래서 지금 김만배가 경우에는 지금 헬멧맨이 헬멧맨이 체포가 된 거죠. 지난번에 구출소에서 나올 때도 이 헬멧맨이 계속해서 김만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헬멧맨이 누구냐면 전 쌍방울 부회장 최우양이거든요. 최우양이죠. 그러니까 최우양의 정체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일단 최우양하고의 관계가 바로 수익에 대한 전달 경로로서의 이한성과 최우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김만배로서는 사실상 천억에 가까운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는 이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누군가 배분하는데 그 누군가가 그분이라는 것이고 이게 밝혀지게 되면 김만배로서도 상당히 수익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극단적 선택인데 20시간이 지나서야 변호인을 통해서 알렸다. 그 이야기는 좀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의미가 있다. 뭔가 지금 검찰로부터 보호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헬멧맨이 체포되고 이한성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도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추정입니다. 우리가 학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나 김영 부원장이나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일 수도 또는 남욱 변호사나 또는 유동규 전본부장에 전달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으로는 김만배 씨하고 남욱 지금 대장동 일당들 간에 발언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 수익 은닉으로 이거를 좀 재산을 좀 묶는 형태로 지금 좀 압박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또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김만배 씨가 발언이 정말 그럼 거기에 맞춘 발언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 일관되게 고수해 갈 건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재산 안에 한 축인 100억 정도가 남경필 전 지사 동생 건물 사는 데 또 들어갔다는 기사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럼 수사가 도대체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건지 방향성이 자꾸 잃는 상황으로도 지금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김만배 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징 보존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위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양쪽에다 다 주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익과 관련해서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그것과 관련해서도 나에 대한 뭔가 보호막이 안 생기면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검찰을 향해서도 자꾸 너무 압박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호에 몸부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만배의 경우가 스포킹 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대장동 특혜의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런 사인을 준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최우양이라는 사람이 쌍방울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호사 대납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으로 보기보다는 검찰을 향한 메시지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법조기자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본인이 로비를 하거나 이런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수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압박하면 나도 폭탄 하나는 있다. 이거를 좀 암시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대장동만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헬멧맨 최우양 전 부회장은 쌍방울이거든요. 이른바 쌍방울과의. 그저 호포에서 활동하던 조폭 출신이. 맞습니다. 조폭 출신입니다. 쌍방울과의 연결고리가 또 밝혀지는 건 아니냐.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한성도 그렇고 하천대유 공동대표도 그렇고 이게 김만배로서는 상당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일단은 뭔가 묘수를 짜내기 위한 시도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일단 한번 1차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은영 소장님 특이하게 이번 주 승자로 김만배 뽑았습니다. 김천배죠. 자 이번 주 승자 여론 동향으로 이번 주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장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마다 3부에 이어서 4부 계속해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함께하고 있죠.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안녕하세요 장성주입니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쑥쌓 콘텐츠가 강한 송실사이버대학교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기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이준인의 뉴스정변 승부 4부 이번 주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차 사이트K 연구소장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3부에서는 이번 주 승자 살펴봤는데요. 패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배 소장님 패자 누구입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패자로 선정을 했던 대상을 이번 주에도 패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저 선택할 것 같아요. 무능한 국회 무능한 국회 정말 일을 이렇게도 안 합니까? 고정 패자군요. 저는 지금 최악의 국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mbs 여론조사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라도 이게 네. 한국 리서치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12일부터 14일까지 제시한 자체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국가기관별 신뢰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4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경찰 그다음에 법원 정부 검찰 우리 검찰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많은데 검찰도 39% 이렇게 나왔는데 국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 15%. 15%. 이게 뭐 마디나 됩니까? 검찰이 39인데 국회가 15 경찰이 이태원 참사도 있는데 48%거든요. 신뢰도가. 국회가 15%면 국민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예산원도 통과 안 시키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야 대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책임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지만 저는 서로 책임 이야기를 하더나서 일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월급 따박따박 받고 지금 월급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비 다 받고 정부 보조금 다 받고 온갖 보좌진 다 차량 지원 다 받고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치인들 일이라는 게 서로 싸우는 게 일 아닌가요? 정쟁이 원래 국회의원들 일 아닌가요? 그래도 뭔가 좀 성과를 내면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런 성과가 뭐 있습니까 지금. 성과가 없어서. 사실 저는 어저께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그래도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합의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안 돼가지고. 예산안. 예산안. 중재안이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고 일단은 민주당이 먼저 받았거든요. 민주당 안 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민생을 고려해서 이거를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의장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통과될 수 있는 건지 합의가 될 수 있는 건지. 뭐 일단 뭐 의장이 다시 19일 날 월요일 날까지로 시안을 다시 줬으니까 그 사이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의세 세율 인하 부분인데.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1%포인트는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발의 오줌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이고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저는 그래서 관련된 연동 조건을 내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를 인하하겠다는데 1% 조정안을 가져가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재안은 아무 장애도 쓸모가 없는 중재안이에요. 저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올해 22%로 이제 이 법인세를 인하해 주니까 상당한 유보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결국 낙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데 지금 내년 경제에서 가장 힘든 게 지금 취업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걸 연동시키는 거죠. 이 취업 일자리 청년세대를 위해서 만들어내면 이 법인세를 적용하는 거고 만약에 그 목표에 미달되면 단 한 푼도 인하해 주지 않겠다. 그 조건을 내글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청년세대 관련해서 심각하게 되면 저는 이런 지혜를 짜내면 저도 짜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거는 기업도 이제 나름의 또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연계해서 처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수혜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부수 조항들을 좀 만들어가면 저는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다는 게 정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 안으로는 3%를 낮추면 수혜받는 기업이 대기업 진짜 초대기업만 지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그 조정안을 1%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수 조항 넣어가지고 좀 합의하면 어저께 반드시 좀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야가 다 합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초보자 감세 프레임으로 계속 민주당에서는 물론 1%포인트로 양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양보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할 듯하다가 안 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뭔가가 나온 것이 아닐까. 이거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힘겨루기 싸움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뭐 주말이 있으니까. 네. 주말 좀 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뭐 보여주겠죠 뭐. 아니 그런데 주말이 있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협상하는 태도가 양쪽 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예요. 그러니까 오케이는 안 나는데 결투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부에서 예산안이 그런 대기업에 대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안도 받아들이고 하나씩.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민생과 연결되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대기업에게 단지 그냥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또 무책임한 겁니다. 대기업이 그러면 일자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국가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뭔가를 내놓느냐.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대기업만 육성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 패자 무능한 국회 배종창 소장님 꼽아주셨고 이은영 소장님 누굽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를 꼽아주셨고 사실 한덕수 총리가 이런 지금 무능한 국회에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에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런 해야 될 역할은 안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12구 참사 유가족들의 49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감능력 제로의 2차 가해성 발언을 지금 하셔서 여야 모두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덕수 총리를 꼽았는데 이분뿐만 총리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권성동 당대표 나가겠다는 분도 그렇고 김민아 시의원도 그렇고 너무 유가족과 분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 발언들이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 지금. 더군다나 10대 학생이 또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이제 총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덕수 총리를 발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결국 경제 전문성이거든요. 무역협회 회장도 했었고 또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자칭 타칭. 그러면 이 어려운 국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경제 관련된 리더십보다는 다른 쪽이니까 경제 관련해서 추경호 부총리와 또 이 콤비로 이렇게 조금 더 본인의 전문성을 뿜뿐만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게 너무 아쉽죠.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을 한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긴 받았대요. 그런데 이 총리도 받았는데 좀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심리치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실을 잘 모르시고 그냥 본인의 어떤 생각 가지고 옛날의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자꾸 발언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내년 초에 새해 개각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총리님 개각이 같이 대상이 올라갈지 이런 지금 발언을 하시면 아마 개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각에는 포함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가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대체할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인준을 받기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새 총리 인사청문에. 그러면 총리가 공석이 되면 부분 개각이 있더라도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나 저러나 한덕수 총리는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리는 뭐 그냥 단순히 청문회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표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럼요. 쉬운 게 아닌 거죠. 대한민국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요 표결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폐자 꼽으셨고요. 자 이제 승부처 이번 주 승부처 어디에 승부처를 둬야 되는지 두 분의 얘기 차례로 듣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는 이상민 장관으로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끊임없이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화제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종일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치를 표명하겠다. 진상규명이 이미 웬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계속 이상민 장관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난다면 그냥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국민들의 비판도 그래서 이상민 장관하고 함께 가겠다고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진상규명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국정 운영도 그렇고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상규명 그러면 언제 해서 언제 밝히고 내년 1월입니까 2월입니까 아니 지금 경찰에서도 특수단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국정조사도 시작이 되잖아요. 국정조사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5% 기대 안 왔어요? 15% 신뢰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면성부지만 기대하기가 정면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데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들 리더십을 보면 분명하게 자기가 밝힙니다. 여론이 안 좋더라도 어떤 장관이라든지 내가 인성과 관련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비판해라. 내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로 해 주고 나는 그럼 가겠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계속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면 다시 터닝할 것 같은데. 빨리 부담을 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 의뢰한 거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 행인 건의안에 대해서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의견이 58.6%가 나왔거든요. 짐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잠시 짚어볼까요? 네. 지금 오늘 나온 자료 보니까요. 13일에서 15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36% 긍정평가가 36% 나왔어요. 지난주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 56%로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이유가 노동에 대한 원칙적 대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이어서 노동과 연금 교육 부분에 대한 개혁 아젠다.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건 추진하겠다. 이런 어떤 아젠다 세팅 그런 거로 인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직 결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직.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득표율이 유권자들이 48.56%거든요. 그들은 결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굳건한 안보.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주 대구 경북 6 60대 그리고 주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더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중도층이나 또는 mz세대와의 소통도 또 필요할 테고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거치에 대해서도 자꾸 미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퇴 시킬 거면 사퇴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계속 함께 갈 거면 그러니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마치 그냥 계속 갈듯이 그렇게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전에 대해서 보다 더 대통령의 판단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대통령의 판단은 이미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냥 함께 간다. 함께 간다라는 건데 지금 배 소장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여기서 전향적으로 해임안을 받아들인다면 지지율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약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조금 더 올라가는 중도층에 흡선했을 텐데 보수층이 추가적으로 더 결집되거나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반댈 거예요. 이상민 장관 사퇴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처 이은영 소장님 어디입니까? 저는 특별사면을 꼽았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이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관련 여론조사가 또 나왔어요. 아까 배 소장님 소개하신 전국지표조사 12일 14일에 진행됐던 조사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은 39 반대는 53. 김경수 지사도 엇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찬성이 34 반대 51인데 김경수 지사는 복권이 안 될 경우에 나는 사면 거부를 하겠다. 사면 반납을 표명을 했습니다. 가석방 불원서를 냈죠? 가석방 불원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지난 8.15 광복절 때도 검토됐었는데요. 이 찬반 의견은 그때랑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랑 거의 똑같은데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더 높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약간 동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사면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이 강해서 그렇지만 참여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층에게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지지율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는 김경수 전 지사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돼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사면은 하는데 검토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면은 하는데 복권은 안 된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안 되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돼서 복권까지 되면 다음 총선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2027년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복권을 시켜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오히려 복권되면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복권시켜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자꾸 국민의힘은 타당을 흔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데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게 좋겠다. 복권 없는 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거부한 것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복권 없는 사면 거부한 것. 왜냐하면 지금 거의 형을 거의 다 살았기 때문에요.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는 거죠. 리오링은 아마 맞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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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